바이 아이알라 따랄 롤라 모몰랜 정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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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오늘 프로필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. 아직 무슨 색깔이 없어서 안돼요 안된다고 총 3월을 촬영하고요 청순과 맨투맨? 이 저희 팀복 그리고 컬러풀 이렇게 프로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신나요? 불러주세요. 기다려봐. 주희야 여기 혜빈언니가 메이크업을 하고 계십니다. 안녕하세요 언니 그렇게 하지마요 안녕하세요 야 처음이 청순인데 어색해하실거에요 저도 불러주세요 태빈언니 컷 다시 태빈언니 엔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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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태빈언니 섹시도 메이크업 받으시고요 여기까지였습니다. 여기 NNNN 멘시도 청순 표정 내민식 라윤언니 저희 팀에선 가장 청순을 맡고 있어요 10분 iet 시크로 변해가고 있어요 3 esa 어떤 게 더 좋아요? 청순이 바꿀 바꿀거勐 네 누구만 보내요? 안돼요 청순 한 번 해주세요 청순 시크 시크 재현해볼게요 나윤언니 청순 시크 아니 입꼬리만 다 입꼬리가 포인트에요 아 정말요? 다시 한 번 청순 시크 아 귀여워 제가 주위도 엄청 잘 찍어졌어요 완전 귀여운 사진 이주희 머리봐요 진짜 저희 출근길 연습실 향하는 길 귀여워 세수하러 왔다가 물건 먹고 가지요 도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도끼가 제 앞니는 모든 걸 찌를 수 있어요 점점 잘하고 있어요 옛날에도 컸지만 지하에서 보고 갔는데 어 게임 중이에요 이걸 제가 지금 열 다섯 번 했는데 웃겼어요 이겼습니다 드디어 이겼습니다 칙칙폭풍 열차로 바로 이제 잘 되죠 너무 열심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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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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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같아 똑같아 안그러져 너 언제 그랬어 칙칙폭풍 열차로 지금 되게 허리를 뛰고 우리를 준비하자 우리를 준비하자 자연스러워 과자는 자연스럽게 가져간다 저처럼 다음부터 먹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먹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죽이고 말겠다 아 죽었다 주 2 윈 저 춘거죠. 다음에 다시 한 번 해볼게요. 일단 내가 뭐 공이 오기를 생각해서 오겠어. 알겠어요. Do it! Win!